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분당 1억 매출 달성? 와 1초만에 마음을 사로잡는 임기응변의 씬 센스있게 말하기 일타강사 20년차 스타쇼호스트 임세영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로 진짜 짧게 짧게 쇼치로 하는 그런거나 아니면 뭐 그런 대체 많이 봤거든요. 물건 파는 거? 그럼요. 전공이시잖아요. 저는 뭐 오랫동안 했죠. 아 그리고 이제 아 좀 이따 더 여쭤보겠지만 약간 방송 실수 같은 것도 많이 생방송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방송에서는 늘 거의 모든 방송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안 그럴 수가 없는데 일단 본인 소개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짝짝이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트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릴게요. 아 지금 짝짝이 팔로 온 거 아닙니다. 저희 애칭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목소리에서부터가 확실함 정확함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 뭔가 이렇게 믿고 듣다가 이제 홀려서 지갑 많이 오시죠. 어 그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고 만져보고 짖어보고 그럼요. 볶아보고 던져보고 막 휘둘러보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일단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제가 판매하는 제품 사용했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지금 청바지, 신발, 안에 티셔츠까지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소개를 해드리는 상품들을 현재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닭공이네요 지금. 닭공이죠. 아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어 뭐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찾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아주 여성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고 아 일단 하나만 들어도,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팔고 공구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매력있게 말하는 방법,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우 지금 우리 임세영 쇼호스트님께서는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 어떤 제품인지 저희가 말씀 못 드리지만 눈으로도 한번 보시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고 이런 거 구경하러 한번 고릴라 다운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진영님께서 세영님, 인별그램 보고 달려왔어요. 제가 인별그램의 그 스토리에 라디오 왔다고 바로 들어오기 전에 올려놨거든요. 센스 봐봐요. 이러니까 20년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나중에 서운해하실까 봐. 근데 제가 잠시 노래 나올 때 저희가 대화하고 이랬는데 딱 진짜 저랑 대화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거는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이제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 나이까지 사회활동 해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수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데 그냥 좀 이제는 이 나이에는 바라보면 안쓰러워요. 너무 보기 좋기도 했다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은데 그거 잘 헤쳐나가서 나중에 더 승승장구해서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이제 약간 큰언니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인드 자체가 동안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많이 발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약간 비슷한 분 중에 또 저희 최하정 선배님께서도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엄청 동안에다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뵐 때마다 칭찬부터 해주시거든요. 저도 항상 최하정 언니 보면서 저분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요. 비슷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나 우리 서연아님께서 임세영님 나온다고 해서 캘린더에 메모해놓고 하던 일 멈추고 바로 달려왔어요. 저의 최애 쇼호스트님이거든요. 연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211님께서 임세영님 말 잘하는 쇼호스트라고만 생각했는데 전에 유키즈 나오신 거 보고 진짜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옷 사이즈 작게 나왔을 때 대처법 감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 사이즈 질문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미쇠가 저한테 어 언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저 55가 맞아요? 66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55라고 대답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옷이 좀 약간 작게 나왔거나 저 친구가 66을 입어야 예쁠 것 같을 때 어 야 55 입어도 되는데 내가 66을 입어보니까 이게 약간 크게 입어야 예쁘더라. 음 먼저 입어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해야지 여자들이 사이즈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영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막 옷 입으러 갔을 때 오 사사 되겠는데요? 이 말 들으면은 막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죠. 제가 감히 사자를요? 막 이러는데 막상 또 55 입으라고 들으면은 어 나 44 맞을 것 같은데? 막 사람 심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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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저도 이거는 칠칠을 입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뭐래도 잘하셨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건 살 때 그런 묘한 감정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그 재능 그 감정? 어 그죠 그죠. 아 우리 남혁규님께서 세영씨는 아나운서에도 잘하실듯요. 이러고 말씀 주셨는데 어 이거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똑부러지고 좀 신뢰감 있고 그런 말투인데 아니 원래 말투가 그렇게 태어나신 건가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다 약간 그 복식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그 호흡과 발성이 단련된 상태일 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걸 평생 보고 자라서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발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보통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이제 단련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목소리거든요. 맞아요. 약간 차분한데 똑부러지고 딱 꽂히는 목소리. 그리고 이 또 저희들만의 공기반 소리반이 있거든요. 아 배우들이 마치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너무 센스 있으시다. 이해숙님께서 세영님 방송에서 볼 때마다 어 맞아 너무 날씬하고 이뻐서 옷빨이 정말 잘 받으시던데 평소 몸매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치킨 피자 같은 것도 드시나요 언니? 아시다시피 방송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시켜먹는 게 치킨 피자 떡볶이 김밥. 안 먹겠죠. 제가 들어오다가 봤는데. 저희 스태프들 그거 먹고 있어서 닭강정 먹었거든요. 그 브랜드 거 저희도 엄청 많이 시켜먹거든요. 진짜요? 그 브랜드가 닭강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밥 전문점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곁들여서 시켜야 되는 질이잖아요. 그럼요. 많이 먹는데 다이어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뒤로 무조건 그거의 대가를 치르는 스타일이에요. 운동을 하던가 운동을 하던가 뒤로 쭉 굶던가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그걸 여쭤봤거든요. 키가 너무 크신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저랑 20cm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안 찌시겠네요. 이러니까 바로 코드숨을 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대장이 과민한 사람들 알죠? 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요? 있어요. 저도 그게 어렸을 때 있어서 저는 기름진 걸 먹거나 과식을 하면 그게 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먹을수록 살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40살이 넘으면서 자연치유가 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체질로 변신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요즘에는 좀 고통스럽게 먹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운동을 하건 절식을 하건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다들 물어봐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하는데 세상에 쉬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쇼호스트 직업에 대한 얘기 좋고 화법에 대한 거 모두모두 궁금한 거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회의만 하면 싸워서 별명이 쌈딱입니다. 제 의견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초만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말은 없나요? 등등등 마음을 사로잡는 호감령 말하기 비법은 물론 쇼호스트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쇼호스트로 데뷔하신지 올해로 벌써 대학생이네요. 데뷔한 게 23년 엄청나죠. 대학생 심지어 졸업이에요. 제가 처음에 쇼호스트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야 그렇게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잘리는 직업을 해가지고 어떡하냐 너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 엄마가 학교 선생님 한 세월하고 제가 쇼호스트 한 세월이 이제 거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약간 그때 당시 약간 소위 우리말로 딴따라 직업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퇴직금도 안 나온다는 데는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걱정 많이 들었죠. 아이고 어머니 지금 남의 퇴직금을 주는 아주 그냥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리고 임세영 씨가 하는 건 무조건 믿고 산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맞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게 점점 가장 큰 저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저희 작가님도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이모가 오늘 제가 자랑할 껀덕지가 있는 게 또 쇼호스트 팬이시거든요. 아 저희네요. 이모님 모시고 오세요. TV 아직도 저희 이모는 그게 매일매일 TV로 보면서 그렇게 구매를 해요. 그게 또 낙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낙인 거죠. 저도 몇 년째 TV에서 뵀지만 또 몸매도 너무 날씬하시고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근데 원래는 저는 만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쇼호스트로 태어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디였다고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제가 24세 홈쇼핑 피디로 입사를 해서 26세 쇼호스트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왜요? 왜 갑자기 피디님에서 쇼호스트 이렇게 전향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피디가 그 홈쇼핑 방송을 다 좌우지 할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입사를 했는데 보니까 방송을 실제로 꾸려가면서 이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는 쇼호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쇼호스트가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싶어서 쇼호스트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아 약간 주도하고 책임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나 보다. 맞아요. 저는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리더 성향이시네. 약간 자기 마음대로죠. 남 얘기를 잘 안 듣죠. 근데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그래요. 자신 있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남 얘기 안 들어. 이게 아니신 거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방송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PD가 아니라 쇼호스트였구나 싶어서 쇼호스트로 사실은 전향을 했고 월급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하는 일이 비슷한데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땡큐즈. 일은 또 제가 더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쇼호스트는 이쁘게 하고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미친 듯이 일하는데 약간 이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4시였으니까. 그 어린 나이부터. 네. 요즘은 홈쇼핑 방송도 많고 라이브 커머스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홈쇼핑 자체가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딱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은 이제 한참 영어 토익 시험 보고 어디 대기업에 시험 원서 낸다 이런 얘기가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정말 아르바이트만 하고 놀기만 했어요. 연애하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취업 전선에 남들보다 되게 뒤늦게 나도 이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이제 이때쯤 TV를 딱 봤는데 그 당시에 TV에 김혜자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채널이 어떤 작은 홈쇼핑 회사가 그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채널의 인수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TV 광고를 하시는 거를 집에서 TV를 보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신문을 그 당시에는 종이 신문을 많이 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신문의 전면 광고에 또 김혜자 선생님이 확 웃으면서 TV를 끌어안고 똑같은 광고를 또 하고 계시는 근데 뭔가 이게 운명인 것처럼 난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생 처음으로 이력서를 내고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디도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없고 그냥 그곳에서 지금도 시호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와 신이 내려주셨네요.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앞에 갑자기 막 TV에 튀어나오고 쪽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 너무 소름 돋는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저는 양말이 10켤레가 싸게 팔아요. 그걸 사는 이유가 남들에게 6, 7켤레는 나눠주는 주고 싶어서? 맞아요. 추천하고 뭔지 알아요. 직접 만져보고 지져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완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대학 때 알바도 물건 파는 알바를 제일 선호했어요. 제가 스스로. 매장 안쪽으로 도르시면 할인해보겠습니다. 최대 머리끈부터 발끝까지. 저 나레이터 오래 했거든요. 저 나레이터 모델 한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나레이터 모델 상이시긴 한데 나중에는 저같이 말 잘하는 애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가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는 키 170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치마도 약간 이제 예쁜 A 스커트 아니에요. 제 시대에는 파란색 밀착 원피스였어요. 그 서줌맘이 입는다는 그 밀착 원피스 파란색 밀착 원피스에 약간 종이로 접은 돛담배같이 생긴 모자를 썼어요. 완전 진짜 보여지는 진짜 초창기 진짜 초창기 오 와 저희가 진짜 궁금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3728님께서 이런 질문을 줬습니다.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천직일 것 같은 쇼호스트님도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장난 아니었어요. 방송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방송연예가 같은데 나온 사람들은 좀 처음 나올 때부터 잘하잖아요. 잘하죠. 아니면 다른 리포터라도 막 하던 친구들은 처음 나올 때부터 잘하는데 저는 이제 PD 출신인데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근데 딱 갔는데 일단 여기 앞에는 이 카메라도 자꾸 뭐 불 들어오는 걸 보라는데 그 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그 카메라를 보면서 저 멀리에 뭐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울렁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 이제 점점 빨라져요. 빨리 이거를 다 말해버리고 이 카메라가 이제 나를 안 비췄으면 좋겠는 그런 감정 알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PD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아나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자 그러면 그 떨린 이유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저희가 4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임세영 씨와 1타 강사 함께하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그럼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박소채 4부 시작했습니다. 스타 쇼호스트 임세영 씨와 1타 강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 마저 이어서 카메라 극복 방법 말씀해주세요. 제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게 너무 안되고 너무 울렁증이 심하고 좀 오랫동안 한 4, 5년?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 자신의 방송을 분석을 했어요. 내가 어떤 때 각별히 더 떨리고 더 긴장을 하나 근데 제가 이제 딱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프닝이 씹히면 그날 하루종일 뭐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오프닝이 좀 잘 되면 마음이 이렇게 확 가라앉으면서 조금 그때부터 여유롭게 이게 되는데 오프닝에서 이미 버벅거리거나 말을 좀 이상하게 했다 싶으면 그거에 지배돼가지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 정말요? 저 어제 진짜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그때 곧게요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 너무 그 공감 초반에 버벅거리면 끝까지 버벅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그때 제가 집이랑 일하는 곳이 멀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보통 정각에 라디오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라디오 DJ가 그때 오프닝을 하잖아요. 정각마다 그 오프닝을 무조건 다 돌려서 뭐라고 하는지 듣고 그걸 다 따라했어요. 특히 좀 잘하는 DJ분들 그런 분들 보면 처음부터 막 갑자기 끌어올리기도 하고 차분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조금 담담하게 하시기도 하고 대낮이 하는 DJ분들은 너무 재밌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느 시간대가 됐건 정각에 라디오를 탁 틀면 그렇게 DJ돌이 하는 오프닝 고 템포나 이런 걸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하면서 굉장히 그 오프닝에서 기선제압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즐겨 들었던 DJ 누군지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김원희씨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카메라 울렁증이 심했던 당시에 라디오를 가장 제가 들었을 때 맛깔나게 잘하셨던 많은 질문들이 오니까 우리 김선경님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세영님 브이로그 보니까 방송 전으로 제작진들이랑 회의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방송을 준비하는 건지 궁금해요. 보통 방송하기 전엔 3, 4일 전에 일단 사전회의라는 걸 해요. 상품에 대해서 업체분들도 오고 상품을 준비한 MD도 오고 같이 방송을 진행할 PD도 오고 같이 방송하는 다른 후배쇼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팔아볼 건데 이렇게 하면 잘 팔릴까 저렇게 하면 잘 팔릴까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난상토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은 뭐뭐뭐뭐를 각자 준비해서 만나자 하고 딱 헤어지는 거죠. 그게 좀 모자라면은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에 들어가기 한 시간 전에 스태프들과 공유를 하는 간단한 회의를 해요. 한 15분 정도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와 이정열 님께서는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쇼호스트 업무를 보면서 진짜 궁금해요. 가장 크게 실수했던 때나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또 봄니니 생각할 때 가장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있을까요? 저는 자질구리하고 웃긴 실수들은 다 괜찮은데 되게 저한테 큰 상처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어쨌든 대본 없이 저희는 그냥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막 작가님이나 피디님들이 음악 나갈 시간이 됐다 광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사인을 주잖아요. 그때는 제가 울렁증이 있었을 때라서 그 사인을 줘도 그 즉시 잘 끊지를 못해요. 그 하던 말을 주서 담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마무리 질려다가 그 마무리 때문에 말이 더 길어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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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 꼭 나가야 되는 광고물이 있는데 그게 저 땜에 못 나간 적 있어요. 약속된 시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밤 10시 40분에 이 광고가 나가는 걸 전제로 광고비를 받은 건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저 땜에 정확한 시간에 못 나간 거죠. 저희 피디님은 그냥 음악 꺼버리거든요. 제 목소리 그냥 바로 왜냐면 광고 중요하니까 제가 말하든 말든 꺼버려요. 근데 그때 저 땜에 그게 못 나가서 그 피디님이 저한테 본인도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되게 모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뭐 내가 이거를 말을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사람이 컴퓨터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나 혼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죠. 그리고서는 이게 좀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주차장에 앉아서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그 피디님한테 정말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던 시절이에요. 문자를 정말 유료 문자 부모님 전상서처럼 써가지고 보냈어요. 한 30분을 앉아가지고 피디님 제가 곤란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함께 꼭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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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는데 뭐 이런 피디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막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어머 보냈어요. 딱 늦은 방송이었는데 한 새벽 1시 2시에 그 홈쇼핑 방송사 주차장에서 그걸 써가지고 보냈던 그 신입 쇼스테이의 마음 얼마나 떨렸겠어요. 신입이었구나. 그죠. 근데 그러고 딱 한자가 온 거예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어떡해. 아 진짜 싫어 무서워. 너무 나 눈물 나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피디님은 지금은 너무 친해요. 그 친구랑 저랑 한 살 차이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너무 친한데 본인은 아 이렇게까지 내가 그거를 보내서 괴념치 말고 집에 얼른 가라는 뜻이었다는 거야. 본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T였고 이제 F의 차이인 거죠. 아 근데 저도 파우티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너무 큰 실수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길게 보냈는데 어 안녕히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 시끄럽고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들려요. 그쵸. 그때 그 몇 밤 며칠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못 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계단에서 운 적은 있어요? 아니요. 파우티인데요. 저는 솔직히 주차장에 앉아서 울었어요 라고 할 줄 저는 많이 잘 울거든요. 저는 울진 않아요. 울진 않는데 그냥 이 문제가 벌어졌으니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라는 그냥 책임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겨내는 방법 속상함을 뭐가 있어요? 속상함을 이겨내는 방법 저는 기본적으로는 속상할 만큼 속상해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내가 속상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즐기는구나.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그 즐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속상함을 내가 오롯이 다 느끼고 나야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견딜만 하더라고요. 아 그쵸. 왜냐면 아 이게 다 지나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마음 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수진님께서 쇼스타 하면서 번아웃이 온 적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리고 또 한 직장에서 23년을 있었으면 번아웃이 한 5번은 왔을 것 같은데 저는 번아웃 딱 한 번 왔어요. 23년 동안 딱 한 번 왔고 한 4, 5년 전에 왔어요. 그때 잘나가는 쇼스타였고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는 쇼스타였고 모두가 저랑 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쇼스타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건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체바퀴 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죽자고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끝난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거야. 이런 감정? 그래서 이 일이 싫거나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확 지치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게임인데 나는 뭐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달리고 있지? 내가 목적 없이 달리고 있는 느낌? 뭐 이런 게 들어서 그때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갔어요? 그 힘듦이? 그게 한 6개월 1년 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 그만두고 좀 멀리 떠나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었고 그때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한 1년 정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싶다.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딱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 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죠. 그때 26살에 쇼호스트가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번아웃 올만하네요. 그죠. 여행을 가야 돼. 그때 제가 방송인데 그런 얘기해도 되나요? 난생 처음 점을 보러 갔어요. 당연히 얘기해도 되죠. 샤머니즘.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점을 보지 않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친한 동생을 따라서 그 동생은 결혼 날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딘가요? 따라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오!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는데 그분이 다른 얘기는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생에 30년 동안 비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 끝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계속 비수기였다. 너 지금부터 성수기야. 지금부터 운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운을 다 소진한 기분이었거든 그 당시에 뭔가 나에게는 좋은 기운은 다 빠져나가버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네 인생이 그랬고 너는 지금부터는 상승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내가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다른 일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있는 다른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완전 신생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번아웃의 감정이랑 완전 상반된 감정이 이제 막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 봐주는 거야? 어? 왜 팔로워가 늘었어? 다시 신입이 된 거네요. 맞아요. 다시 신입사원 같은 기분을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극복되진 않았고 한 1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와 저희가 뭐 샤머니즘 얘기까지 들어버렸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센스있게 말하기 1타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법 질문도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오셔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짧고 굵게 이제 답변을 착 착해드리겠습니다. 1타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아나님께서 저는 말을 좀 먹는다고 해야 하나요? 좋게 말하면 착하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말을 좀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저도 좀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웅얼웅얼 하시는 분일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끝을 흐리는 분일 확률이 있어요. 두 가지는 조금 다르죠. 만약에 웅얼웅얼 하는 분이라면 입을 많이 벌리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덜 벌리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말끝을 흐리는 분이면 끝까지 매짐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사 같은 거를 소리내서 끝까지 분명하게 읽는 거를 계속 연습하세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추알배님께서 제 전화 목소리가 약간 가늘고 힘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힘이 있는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지금 힘이 없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딱 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가늘고 힘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첫음절의 강세를 무조건 주세요. 제 전화 목소리가 약간 가늘고 힘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뒤는 다 굉장히 흐리게 했지만 압음절에만 힘을 줘도 잘 들리죠. 그럼 다음 사연 읽을 때 그렇게 해봐야겠다. 5200님께서 남편이 말을 잘해요. 싸울 때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을 잘하고 싶은데 좀 감정적이라 어떻게 하면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요? 잘 들렸나요? 굉장히 잘 들렸어요. 좋습니다. 남편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와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조그마한데 임팩 있게 한다. 이게 또 어느 쪽일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말을 만약에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그 안에 대시는 분이 싸울 때 좀 이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분한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 그런데 그럴 때는 감정적인 분은 바로 대응하면 무조건 눈물이 먼저 나거나 아니면 흥분을 해서 말을 바보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서 짧고 굵은 한마디를 텀을 뒀다가 날려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약간 또 위압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앞에 힘 딱 줘서 말하는 거를 여기에 또 응용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신 집 나가 너무 좋네요. 당신 집 나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한 번만 해봐 주실 수 있나요? 당신 집 나가 아침 드라마 지금 손에 김치 들려있을 것 같거든요. 또 있습니다. 김세영님께서 성만 다르네요. 그러네요. 저는 말하다 보면 흥분을 해서 공감이다. 염소 목소리가 나요. 흥분하지 않고 조리있게 말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런 건가요? 저는 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너한테 그러니까 언제 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웃어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한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내 능력보다 너무 많아서 감정까지 같이 튀어나와 내 목소리가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때 차고 넘쳐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저한테도 아니 언니가 이러면 자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아니 언니가 알았어. 그랬잖아.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흥분을 진짜 가라앉히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유지민님께서 요즘 남자친구가 일을 많이 버거워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힘들다. 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인 MBTI T인 저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유지민님 잘못 찾아왔어요. 제가 바로 그 유지민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랬는데 저는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어요. 있다 있다 있다. 왜냐면 저는 보세요. 남자친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저는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내가 힘들어. 내가 왜냐면 나는 너무 그걸 해결하고 싶으니까 T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해결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지민님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F인 친구들한테 이 고민을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F인 친구들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자기네는 나의 해결법이 필요가 없대요. 감정을 읽어주면 되고 아니 아니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아 들어주라고 자기네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풀려서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래요. 맞아요. 부정적인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들으면 내가 그걸 너무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해결법을 바라지 않고 그들도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완전 F거든요. 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라고 하면 T들은 그만둬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만둬 또는 정말 친한 친구들 그만두면 뭐 할 거야. 맞아 이거예요. 그걸 해결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힘들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T의 잘못된 자세죠. 근데 F들은 힘들구나 아이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생산적인 대화를 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T들의 습성이죠. 맞아. 하지만 또 F는 들으면 쟤 왜 이렇게 냉정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냥 잠자코 들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칭찬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칭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칭찬을 약간 재미나게 신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샘이 씨 네? 전생에 나를 구했어? 왜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작을 수가 있어? 이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진짜로 얘기해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아니면 뭐 뭐를 일을 너무 잘했어. 그러면 와 진짜 나는 무슨 복을 받아서 샘이 씨랑 일을 해? 어머 쫀득하다. 말이 쫀득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막 우리 샘이 씨 일을 너무 잘하세요. 이러면 좀 아부하는 것 같고 낯간지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그냥 하는 편이에요. 오늘 입에 뭐 바르신 거예요? 입술에? 네. 어 그냥 글로스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시나? 약간 이런 건가요? 이런 거죠. 배웠다 배웠다. 앞으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래요. 어 진짜요? 이럴 때 이제 너무 아쉬워서 마무리 안 하고 한마디 더 했다가 저처럼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죠. 아 저희는 사단 안 난다니까요. 피디님은 그냥 잘라요. 광고는 소중하니까. 어 그럼요. 저도 근데 잘라도 괜찮아요. 광고는 소중하니까. 자 그러면은 광고 소중하니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인사 마무리 같이 할게요.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소중한 광고. 김태경님께서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냥 얘기만 들어도 귀가 청소되는 것 같아요. 뭔가 쫄깃해진 기분이에요. 오늘도 세영님 방송 보고 지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이 없어요. 내일 오세요. 와 주에 몇 번 방송하세요? 주에 지금 TV에서 하는 거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어요. 4번에서 5번 우리 이선희님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세영님 어쩜 이렇게 말씀에 막힘이 없으시죠? 같은 티로서 아주 시원하니 좋네요. 또 오셔서 상담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이거 읽으실 때도 이렇게 앞에 딱 포인트 줘서 읽으시네요. 바로 따라해야겠어요. 오늘 라디오 첫 출연이라고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보통 모습이 나오는 데만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라디오 목소리만 나오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비주얼도 그렇고 익숙해서 그런가 DJ로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라디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소리 어렸을 땐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뭐 좀 모습을 보여야 돈이 되니까 아 그쵸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방송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박새미 씨가 오늘 처음 우리가 만난 건데 맞아요. 일단 뭔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한 가지 희망 화정 언니 보면서도 언니처럼 꼭 이렇게 돼야지 했는데 또 제가 딱 보면서 나도 꾸준히 관리하고 하면은 우리 최하정 언니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면 너무 긴 계획이 필요하니까 거 보세요. 지금 우리 봐봐요. PD님 바로 음악 들고 끌 준비하거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일 또 수다 떨러 놀러와주세요. 안녕. 안녕. 소중하잖아.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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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